여러분,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죠? 힘드셨을 거예요. 하지만 또 재미있는 면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아마 오셨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이제 우리 수업 중반쯤 접어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정리 또는 약간의 진로를 결정하는 부분에서의 고민들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예상해보고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이런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. 자, 우선 웹이 출원하고 제일 먼저 등장한 기술은 뭐였나요? HTML입니다. HTML이 등장한 그 시점에 HTML이 제외한 어떠한 기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? 바로 이 HTML이 웹이라고 하는 분야에 씨앗과 같은 핵심에 놓여있는 기술이 HTML이라는 겁니다. 쉽지만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당연히 HTML이 가장 공부하기 좋은 기술이 HTML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HTML이 등장한 1990년으로부터 4년 뒤에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HTML이 등장한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. 다른 말로는 전자화된 문서를 만들 수 있고 그 문서와 문서가 링크를 통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도 전만으로도 사람들은 열광했단 말이에요.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. 그래서 사람들은 욕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곧 불만족을 찾습니다. 그래서 4년 뒤에 CSS라는 기술이 등장하는데 CSS가 등장한 배경은 사람들이 웹페이지를 단지 정보만 갖고 있는 페이지가 아니라 좀 더 아름다운 페이지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. 그렇게 해서 디자이너의 언어라고 제가 표현하는 CSS가 등장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웹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출발하게 됐다.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1995년에 자바스크립트라는 기술이 등장하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는 정적이죠. 한 번 화면에 뿌려지면 그걸로 끝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웹 애플리케이션들은 사용자가 어떻게 반응하면 웹사이트가 그거에 따라서 지능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. 즉 사람들은 웹페이지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서 상호작용하기를 바랬어요. 그래서 등장한 기술이 자바스크립트다.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 번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예제로 삼고 있던 예제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웹페이지가 1억개다. 그런데 그중에서 h1이라는 태그를 만약에 h2 태그로 1억개를 다 바꿔야 된다. 쉽겠어요? 어렵겠죠. 또 1억개의 웹페이지가 있는 상태에서 웹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1억개의 웹페이지에 글 목록을 다 갱신해 줘야 될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생산성의 심각한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이 웹페이지를 마치 공장처럼 찍어낼 수 있도록 많은 선대 엔지니어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에 결과 출원한 기술들이 예를 들면 php 또 자바의 jsp 또는 파이썬의 장고 루비의 루비온 레이스 이러한 기술들은 서로 경쟁 관계인데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바로 웹페이지를 생산하는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오늘과 같은 거대한 웹사이트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. 자 그리고 데이터가 폭증함에 따라서 그 수많은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생겼어요. 이를테면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암호화 돼서 다른 사람이 원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한다거나 또는 하나의 데이터에 뭐 수천명이 아니면 수십만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놓고서 어떤 사람들은 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읽으려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 또는 1억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 1억개의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내는 그러한 기술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마치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로써 데이터베이스라는 기술이 웹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MySQL을 배우겠지만 이 MySQL의 경쟁자로 Oracle 또 MSSQL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웹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즉 HTML이 등장한 이후에 이러한 기술들이 아주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면서 오늘날의 거대한 웹 좀 더 포괄적으로는 정보 기술의 세계가 열린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면 여러분은 딱 HTML까지만 보시고 아 코드가 이런 거구나 웹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서버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만 가지셔도 여러분은 충분히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공부하시다 보면 힘들고 지치죠 그러면 뇌를 괴롭히지 마시고 거기서 우리 수업 멈춰 우리 수업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생활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생활에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하게 될 건데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이 문제를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정보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때 여러분이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우리 수업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따르는 어려움과 여러분이 현실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생겨나는 그 절망감을 우리가 저울에 놓고 비교했을 때 절망감이 훨씬 크고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그 절망감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공부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또는 직업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웹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이 기술들은 어떤 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순서 같은 건 없어요 딱 하나 HTML은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음 그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는 디자이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 있는 기술들 중에서 저기 CSS라고 적혀있는 기술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본진을 차리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기 MySQL이라고 적혀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적혀있는 적혀있진 않네요 아무튼 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진지를 구축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호할만한 여러분이 덜 괴로울만한 입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입구를 찾아서 자기의 전문성을 여러분이 발전시킬 때 항상 염두하실 것은 자기의 전문성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교양을 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잖아요 그리고 제가 새벽 2시에 쓰러지듯이 담드는데 그때 저는 항상 코딩을 하다가 쓰러져서 자요 왜냐 만들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루 동안에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일을 거의 뭐 열몇 시간 동안 하고 있고 이거를 1년 365일에서 최소한 어... 한 300일 정도로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 2시에 잠들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힘이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 실력이 늘었나 않는 것 같아요 실력이 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됐냐면 어떤 분야건 자기가 일정 부분 이상의 심도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분야는 어...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실력이 느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슬럼프라는 심리상태를 갖게 되는 게 아닐까요?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디자인과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를 해도 저는 최악의 폰트를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컬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든 좋은 이미지와 어... 아이콘과 어... 폰트와 이러한 것들을 합성해서 제가 만들고 있는 강의나 제가 만들고 있는 앱에 어... 앱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게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못 미치겠지만 어... 최선에 도전하는 건 아니지만 최악을 막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아마 제 수업을 듣는 분이 디자이너 분이시라면 디자이너 입장에서 프로그래밍을 조금만 배워도 예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에 도전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냐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인가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하셔야죠 제가 요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선택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각의 재료 중에 하나를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드린 이야기니까 참고만 하시고 흘려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